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아아아아아! 으아아아아아아아! 아싸! 엄마 백신은? 백신 못 맞았어. 그 뭐지? 생리종이라서 아무래도 안된대. 아 그래도? 생리종이면 안돼? 아깝네. 된다는 사람이고 안되는 사람도 있는데 병원에서 일단은 몸에... 그래도 매일매일 날아오니까 매일매일... 할머니 집 갔다가 2kg 쪘다. 그래? 많이 갖고 와? 물건 많아? 과일이 많아, 과일이. 내가 갔다 왔어? 어때? 친구 많이 사귀었어? 거기? 거기에? 응. 친구 몇 명 있는 것 같던데? 3명이요. 좋겠다. 어때? 할머니 집을 갔다 와서 재밌었어요? 얼만큼? 뭐가 제일 재밌는데? 응. 뭐가 제일 재밌는데? 친구들. 원래는 안 물었어? 물었어? 여기. 또? 눈깍네. 여기는 아니야. 여기는 아니야. 여기는 옛날에는 너무 좋아 여기가 제일 강한 여기 너무 좋고 여기가 제일 강한 것 이 없이 아까 애가 엄마가 엄마가 수많이 이게 나는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더 많이 가만히 어... 점점 으쥬 네 뭘 야구 이거 아이는 나 머리빵으로 가야 돼 왜? 여기 잔바야 누가? 아빠가 머리 잔바야 싫어 아빠한테 물어봐 자고 머리 잔바야 엄마 표정이 굳고 있어 엄마 표정이 굳고 있어 이거 놀 데가 있나? 이거 그나마 덜 갖고 온 거야 냉장고에 안 넣어도 돼 몰라 냉장고에 안 넣어도 돼 나도 가야 하나? 이거 바로 세탁나? 또 많아? 스타를 있어가지고 바로 세탁하냐고 세탁해 이거 엄마 잘 해버렸어 지금 세탁하는 거 어떡하지? 물려야지 거기에 하나하나 어쩌거든? 청포도 그냥 포도 더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와 할머니 안 먹어? 이것도 좀 덜 갖고 온 거야 복숭아도 원래 귓박스도 다른 사람 안 줘? 아니 사온 거야 뭐야 사온 거지 아빠는 애들한테 돈 정국도 사야지 하려는데 세탁만 씻어먹고 있어 아휴 아니 무슨 장사인 바삭이야? 바삭이야 바삭이야 진짜 시장 시장 상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 많아 시장 상인도 아니고 시장 상인도 아니고 비용 오늘 저녁 하지 말고 반드시 혹시 쏠쏠하게 먹으러 왔어 너희들이 고소한 거 먹지 엄마는 못먹어 이건 냉장고 안 넣어주던데 샤머니가 사무소 준다봐요 샤머니가 사무소 준다봐요 너무 짜증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? 마치채면 나 안타 author 했다 샤머니가 사무소 cost 샤머니가 사무소 そう 샤머니가 nominees 샤머니가 사무소 체리, 지상, 키위, 복숭아, 피치, 토마, 앙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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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굴 이좌, 이거는 작은 그냥, 그냥 그리. 토마, 루셋다, 이거 나라왔네. 봐봐. 또 아래가, 또 아래가, 아래가. 얼마큼? 지금, 지금 보살해가지고. 지금 계속 안 있어. 지금 계속 안 있어. 아, 아직 남았다, 쌀. 쌀도, 쌀. 이거는 작은 할아버지가 음비 온다고, 자자. 또 있어? 또 있냐고? 쌀만 먹으면 돼. 장사하고 온거야? 뭐야? 이거 뭐야, 과자야? 아니, 뭐. 적은 할아버지가 된거야. 이거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. 뭐, 인도네시아 음식 하나도 없어? 왜 있어? 이거 뭐야? 샴푸, 루스. 이거 강식같아. ENNSY 샴푸, 뷔시아 음식, 뭐야 이게 볶음밥? 파창고랭 누나깔랭 누나깔랭 샴푸 알람잠 설명해야 돼 이거는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? 먹을거는 따로 먹을거 이것도 우리 많이 먹고 진짜 네 진짜 조금 처음 대에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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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흔들로는 간식이 많아요 간식이 간식이 양식이 간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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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이 김치 김치 czabe 김치rating 아멘 뱅뱅 주문하는 거야 저녁 구분이도 잊지 못한 거야 Beyond with us 이거냐 더벌이ly 구질 magnes이 그러면 밥을 먹고aud을 수입니다 고소하고ACE 고소하고 네 숫자 돼지 소리도 곽 곽 곽 곱마트 곱마트 갖고 와봐 어떤거요? 곱마트 곱마트 bukan 곱만 곱Á트 곱마트 곱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